아따, 진짜 연락드렸다. 자, 오늘 엄마랑 데이트. 오늘 어디 가나요? 철판구이 삼겹살을 먹으러 갑니다. 좋아요. 아, 이 맛이야? 네. 소금 주고 왔는데, 온다다 가지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8시에 온다. 와우. 삼겹을 하나 더 할까? 그런데 대박이야. 여기 삼겹살 냄새나 보니까 배고파지. 아, 입맛 떨어졌어. 저거야, 철기가 저렇게 매우지잖아. 엄마, 뭘. 진짜 매우 좋아? 어. 그러네. 맛있어. 아, Chic. 아, 아우. 오, 아우. 우리는 계속해서... 어, 아, 엄마는... 미니한테 빵 놓는 것 같은데, 우지 사항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일단 그, 태근마니까 뭐가 안 되는거야. 뭐에, 위뤄 버리고, 일부분 안 되는 거에, 야, 이윰 버리고, 일부분 안 돼, 일부분 안 돼. 어. 그 본모. 고춧가루 만족스러워? 평일에 와야겠다 잘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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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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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먹어봐. 꼭 한번 먹어보세요. People, they want to do that. But I mean it depends if the UMA business is doing well. UMA is not open, isn't it? It's just a way. She's a... We'll see you in the end, but we'll see you through. Vlogging. Get on board. We're smiling. On top of the world. Yeah. Maybe I don't like it. Don't like that. And I'd be the head for a big. Don't like it. Look at that. You could look at it. You Look. Are you hungry? You're a good. You're hungry? You're hungry. You can come out. Can I eat it? Just to be Franks and Angelique? I can eat it. I can eat it. 그럴까? 나 묵은지 좋아하니까 홍어를 좋아할 수도 있지 않나? 엄청 좋아했더라니까? 아니 근데 처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냐고 냄새가 그 암모니아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삼합이랑 같이 먹으면 삼합? 고쌈이랑 뭐야? 고쌈이랑 묵은지 묵은지랑 홍어 3개 같이 싸먹는 거야? 같이 먹으면 역시 말린다 응? 좀 닦고 역시 고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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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안 나. 톡 쏜다. 무슨 맛인지 알지? 와 냄새가 나는데 봐. 이런 느낌? 이거 왜 저래가 가타본 향인데? 딴 거 시켰어? 방송 먹었어. 왕만이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먹었어. 계속 나오세요. 이거 홍어야? 뭐야? 홍기야? 홍어야? 농사게? 농사게? 어디에? 농사게? 한 입. 냄새 좀 나는데? 음식이 장난 없다. 아니 홍아. 맛도 돼. 식구로 가자? 아직 무슨 맛인지 잘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해서 나와야지. 나도 올라고. 마비. 이게 무슨 게임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y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